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상하게 이걸 마시면 세상이 달리 보이는지 처음보다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식욕도 되찾은 것 같고요. 아마도 내 몸 안의 액체가 지친 사람들의 삶의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모양입니다. 조금 소란스럽기도 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건 꽤 보람찬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도 잠시 내 몸의 액체가 다 빠져나가면 금세 찬밥 신세가 되고 말죠. 그렇지만 저의 빈병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파란 만장 제 인생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오토바이 하나로 포항시 구석구석을 누비는 이 남자. 마흔다섯의 포항토박이 박동수 씨입니다. 특히 그는 파도가 사나운 날 바닷가를 즐겨 찾습니다. 나비같이 날아 벌처럼 쏘라고 했던가요? 매의 눈을 가진 박동수 씨는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빈병을 잘도 찾습니다. 또 한 번 своей 눈을 가진 박동수 씨는 구석구석에서도 사유야죠. 마흔다섯의 성장구석에서 구멍이 오신걸 보고 계셨네요. 마흔다섯의 성장구석으로 오신걸 서서는 날씨입니다. 일 명 빈병헌터. 박동수 씨는 요즘 이렇게 빈병을 낚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꾼들이 오셔가지고 낚시를 하시다가 낚이고 하시는 것도 많아요. 낚시꾼들이 오시다시피 이렇게 소주병을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드시고 가니까 나오는 거죠. 때마침 병값이 인상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더더욱 먹는데 박차를 가게 됐죠. 올해 초 빈병값이 오르면서 박동수 씨는 오토바이 술래를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수입이 두 배 이상 오르니 고단하기는 커녕 병 부딪히는 짤그랑 소리가 흥겹기만 합니다. 박동수 씨가 저 같은 빈병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건 약 3년 전. 아주 우연한 기회였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빈병 헌터로 나선 건 약 3개월 전. 예 여기는 제가 평을 모아서 보관하는 야집장입니다. 야집장인데 잠시만요. 이거 좀 내려놓고 갈게요. 제가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짬짬이 모은 빈병들입니다. 여기도 있고 저 뒤에 부근에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한데 한 병 한 병 모으기 시작한 병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마음이 뿌듯하죠. 아니 이 정도면 전문 공병상 뺨치는 규모 아닌가요. 3개월에 이만큼을 모으다니 허허 놀래로 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여기 자료까지 합치게 되면 한 4, 50박스 될 것 같습니다. 대략 50에서 70백 나오니까 60개씩 잡아도 한 3,000백 되겠네요. 3,000백이면 돈으로 환원하게 되면 한 30만원 되겠네요. 이번 달에는 꽤 통장에 입금 많이 통장으로 속속 들어가는 돈이 제국될 것 같습니다. 처음엔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도 했지만 요즘엔 그런 건 아무래도 좋답니다. 왜 젊은 사람이 병을 죽고 다닐까? 이런 눈치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눈으로 보셔도 저는 마냥 좋습니다. 그러니까 쪽팔리는 것도 없고 쪽도 파는 겁니다. 팔 것이면 다 팔아야죠. 박동수 씨의 본업은 수산물 가공 판매업 문어며 대개며 동해 바다에서 건져올린 해산물을 가공해 택배로 보내는 일을 맡아서 합니다. 직접 바다에 나가는 일이 아니라 일하는 사이사이 남는 시간에 빈병 낚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택배 차가 5시에서 6시쯤 돼가 오니까 시간이 사실은 공백이 많습니다. 공백이 많다 보니까 배 사업하시는 형님들이나 삼촌배에 가서 까투리 일도 도와주는 일도 있고요. 또 더군다나 바닷가 해안이 좋으니까 바닷가를 따라서 빈병도 수거하고 그렇게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병은 힘 닿는 만큼 조금씩 들고 나와 환전을 합니다. 오늘 씻고 온 게 그러면은 한 106병이네요. 90하고 116개. 116개. 3,8은 24, 240개인데 한 병이 빠지니까 239개. 곱하기 100원씩 하면은 23,900원. 그래서 합격하면은 32,700원입니다. 이 32,700원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이거는 일단은 집사람한테 기숙을 하든지. 지금 은행 시간이 마감이 돼가지고. 이거는 오늘 집사람한테 기숙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숙? 계속 집사람한테 드리는 걸로. 병이 돈으로 변신하는 순간. 이 짜릿함이 박동수 씨를 내일도 바닷가로 이끄는 겁니다. 연신 그릇 깨지는 소리가 요동치는 이곳은 하루 6만 개의 빈병이 모이는 공병 공장입니다. 일어난 채 신참 공병이 들어오면 작업하는 사람들의 손이 바빠집니다. 트럭 한 대로 시작해 공병과 20년을 동고동락해온 김재웅 사장. 사장이라고 해도 뒷짐지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 2종류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보증금 제도가 돼 있는 거는 대사용증.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일회용증. 이런 거는 대활용증이 돼요. 지금 저희가 작업하는 거는 이 밑에 2층에서는 대사용증을 건선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증금이 걸려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재사용되는데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이것도 보시면 재사용 보증금이 돼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전부 다 재사용할 수 있는 데 지금 현재는 대법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번에 보증금 이상이 돼서 이게 350원. 350원이요? 왜요? 놀라셨죠? 빈병 중에 최고 몸값은 청주 대병울 씨다. 많이 알다시피 올 1월부터 빈 용기 보증금이 올랐습니다. 21년 만에 오르다 보니 헛갈리는 분들도 많지요? 빈 용기 보증금은 용량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는 겁니다. 총 4개로 나뉘어져 병의 가격이 매겨집니다. 맥주병이나 청주병 가격이 높은 건 용량이 많기 때문인 거죠. 2층으로 가는 녀석들은 현금이 안 되는 재활용될 병들입니다. 2층에서 중요한 건 백록갈. 이게 뭐냐면 백색, 녹색, 갈색 색깔별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분류된 병들은 파쇄 과정을 거쳐 새 병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화학식으로 SIO2. 유리가 친환경적인 물질로 각광받는 이유는 이처럼 폐유리를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깐 보증금이 보장된 병이라고 모두 재사용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보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틀림없이 재사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재사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지? 공병 공장 1층과 2층은 공병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 1층에서 간택이 되어야 재사용병으로 다시 한 번의 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통과하지 못하는 단명의 빈 병이 있으니 어떤 것들인지 궁금하시죠? 네, 이렇게 다른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렇게 끝에 입 주위가 이렇게 나가버렸어요. 이런 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병은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얘는 병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흠집 난 것도 없고 깨끗한데요. 기름을 담았었는지 기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 왜 담배꽁져도 많고 속에 이물질이 들어있어서 쓸 수가 없어요. 이거 막 배도 나오는데? 아이고, 뱀이요? 뱀도 나오고 두 분, 뱀도 나오고 많이 나왔어요. 아, 뱀술? 그런데 이게 동전 같은 건 재사용해서 자기 호기자로 오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많이 쁘럽한데 죽을 너무 죽은 사람이 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들한테 같이 다 갈 건데 지적은 같이 다닌다. 하나의 우리나라에서 유리한 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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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유통되는 유리병이 50억 병. 그 중 43억 개의 병들은 재사용을 통해 생을 이어가지만 나머지 7억 개의 운수사나운 녀석들은 깨지고 부서져야 하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쓰고 나면 쓰레기가 되는 게 세상 이치라지만 아직 건재한 몸으로 이렇게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신세가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다른 분들 어떤 사람들은 일반 이걸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는 아 집에 떨어지면 쓰레기 아니에요? 그냥 발로 툭 쳐버리면 끝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이걸로 해서 먹고 살잖아요. 이걸 열심히 성전해야 먹고 사는 거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딱 쓰레기로 보지? 이게 원자재가 쓴다, 원재류를 쓴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잘 만들어가지고 이게 너무 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맞다. 분리배출 해주면 내가 할 일이 없어지네. 사실 좌절 속에서 빈 병을 줍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냉랭한 시선이 불편했다는 김재웅 사장. 그러나 나름의 자부심으로 그는 불편한 시선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따지면 물건 하나하나를 전부 다 우리는 살리잖아요. 다시 죽어있는 거를 우리는 살리니까. 근데 이제 뭐 아마 사람 목소리 같으면 이렇게 쉽게 살리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날 그런 즐거움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